한국국토정보공사 오! 벌써 시작하는거에요? 샤스! 샤스 봐봐라! 저 뭐하다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음료수를 사서 콘서트 연습, 안무연습을 하러 가는 중입니다 정말 지금 가게 문도 많이 닫혀있고요 길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오늘 칠석이라 전부 다 이렇게 놀러 가셨나봐요 사실 오늘 데이트하는 날이잖아요 원래 괜찮아요 그래도 몇 가지 인외의 저한테는 여러분들이 있으니까요 여자친구 없으니까 단션 워슈 단션 왕 에이웬님처럼요 잘 보내 계신가요?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미유 랜 아! 어제 정말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을 어마어마어마하게 특별히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미리 지금 맞는 개수죠? 네! 720 720 북한은 요수 손가락 요수 손가락이에요 요수 손가락 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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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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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2 제 숫자로 봤을 때 한국릉스랑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 노래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달콤한 노래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메리유 같은 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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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부르고 싶지 않네요 오늘 왜냐면 전 단션왕이니까 원시 단션왕 메리유 지금 노래소리가 들리는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콘서트 연습을 처음 공개하는 거기 때문에 춤 연습하는 걸 처음 공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 기대해 주십시오 안녕 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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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뱅뱅뱅 할 때 저기 어떤 친구도 있고 네 지금 저 끝에 지금 되게 열심히 한 척 하고 있는 열심히 왜 카메라 있으니까 갑자기 열심히 한 척 하시는 거죠? 어 그리고 저희 그 의형재에서 저희 의형재가 이번 콘서트 때 저랑 같은 무대를 꾸미게 된다 여러분들 준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랑 한 살 차이가 이스라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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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저희 댄서부들 그리고 태근이 우리 태근이 우리 태근이 헝원이 할 때 그 표정을 보셨었어야 했는데 기가 막히죠 이 표정이죠 이 표정 아 너무너무 춤 다 추고 착한 동생이고 중국말을 굉장히 잘해요 일단 저희 팬분들에게 한 번 중국말로 저희 팬분들에게 한 번 중국말로 저는 중국인의 중국인의 지금 일부러 못하는 척 하는 거야 일부러 지금 못하는 척 하는 거야 일부러 지금 못하는 척 하는 거야 그니까 왜냐하면 저희 팀 중에서 중국에 가면 제일 중국말이 되겠다 사실 이제 오늘의 주제는 오늘의 주제에 맞게 되는 되게 좋은 말이고 사실 그렇잖아요 혼자 있고 함께 이렇게 하신 분이 지금 없을 것 같은데 한번 물어봐봐 여기 지금 애인 있으신 분 애인 있으신 분 애인 지금 이 많은 분들 중에 두 분 있습니다 그런 두어다니션이 정말 굉장히 슬프네요 그래서 갑자기 그 애인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침체됐어요 결혼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어리신 분들은 없어요 나이가 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어.. 겨룹 문제가 좀 어.. 있긴 해요 사실 저희 팀에서 저 사실 그 다 다 공통적인 문제 아닌가요 그러나 전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사실 아직 팬분들이랑 같이 소중한 척을 만들려면은 다시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제가 맡아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저희 팬분들에게 중국 팬분들에게 인사이자 기하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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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든 낭제이 한번만 저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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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 형님은 결혼을 했습니다 애기도 있어요 아 아니 아니? 그니까 기하오 천자가 단션 다잉션나 오시단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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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순하 오. 어떤가 있었는지 알아보셨어요? 멋진 단체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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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진 단체왕 아니 에이스시잖아요 거리에도 사람도 없고 연인들 전부 다 손잡고 있는 그런 모습 보면 사실 약오르지만 백관식 저에겐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손잡아주세요 가는 것처럼 제 손잡고 계시는 거죠?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작년 아닌 거는 똑같아요 그렇지만 전혀 여러 번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함께하고 싶고 정말 좋은 추억을 같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될 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게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댓글 많이 남겨주고 계시지만 쭉 읽어보고 정말 감동적인 한글을 선별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분에게 두 잔입니다 연인이 오시는지 어 누구 오시는지 나중에 확인할 거예요 확인할 수 있지 않나요? 나중에 이렇게 무대에서 제가 그 두 잔 받으신 분 이렇게 손을 들었을 때 거기 스포트로 딱 해가지고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와 혜빈님들도 너무너무 행복해요 저는 여러분들의 친구이자 남자친구이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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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